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력한 온심력으로 물기가 쫙 빠지면서 부피도 쫙! 무게도 쫙 빠지는 놀라운 효과! 이제 물이 흐를 걱정 노! 냄새 걱정도 버리러 가는 패스도 팍 줄여주고 전기 사용 없이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팍 줄여주는 초간편 음식물 짤소니 앤드 윙! 아우 음식물 쓰레기! 이 버리려면 냄새나고 국물 흐르고 정말 고역이죠? 이제 음식물 짤소니 핸드 윙에 맡겨주세요! 빨래도 세탁기 짤소니로 돌리면 물기가 쫙 빠져서 금방 마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물 짤소니로 돌려주면요! 강력한 온심력으로 물이 쫙 빠져서 물기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부피도 아주 확 줄어들어요! 음식물 쓰레기 중량제 전국 시행!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때! 그런데 손으로 힘들게 물기를 짜낸다고요? 이제 핸드 윙을 윙 돌려주세요! 한 몇 주면 물기가 쫙! 핸드 윙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팍 줄었어요! 직접 실험해볼까요?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키친타올을 넣고 뚜껑 닫고 휘선 꽂아 한두 번만 꾹꾹 눌러주면! 보세요!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물기! 꺼내보면 물기가 쫙 빠져 뽀송뽀송할 정도! 수세미로 실험을 해봐도 이렇게 쫙! 찌개 먹고 남은 건더기도 이렇게 쫙! 물기가 이렇게 빠지니? 냄새 걱정! 보관 걱정이 팍 줄어들고! 쓰레기도 처리 비용도 뚝뚝! 게다가 한 곰팡이 처리까지 더욱 위생적으로! 걸음망이 촘촘해 음식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표면이 매끈해 세척하기도 좋고! 꿈만 아닙니다! 핸드 윙만의 특수 기술! 피스톤이 내장된 스프링은 스텐레스! 스크린은 고등 황동이라 물에 잦아도 녹슬지 않고 내구성도 오래오래! 길게 설계되어 한 번만 눌러도 확실한 탈수! 탈부착 설계로 사용도 편리하게! 위생도 편리함도! 10점 만점에 10점!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세요! 음식물 짤순이 핸드 윙!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전기료 하나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전국의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장만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확 줄이고 싱크대를 항상 깨끗하게! 주방을 빛내는 세련된 디자인까지! 음식물 짤순이 핸드 윙! 출시기념 초대박 구성! 탄탄한 거름망 받침대! 촘촘한 거름망! 거름망 뚜껑에! 고탄성 피스톤까지! 여기에 오늘 구입하시면 꽉 막힌 싱크대 배수구! 욕실! 세면대! 변기 배수구까지 순식간에 뻥 뚫어주는 배수구 클리너를! 하나! 둘! 셋! 넷! 음! 무려 15포씩이나?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 가격은 겨우 3만 9천 9백원! 3만 9천 9백원! 우리 동네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작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쓰니까 힙도 안 들고 쓰레기가 진짜 딱 줄어서 정말 경제적이에요! 식구가 많아서 항상 음식물 쓰레기가 고민이었는데 쓰레기가 아주 반으로 팍 줄었어요! 아휴... 냄새나죠! 국물 질질 흐르고 해서 불편했는데 이젠 깔끔해졌어요! 빨래는 세탁기 짤순이로 음식은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으로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기료? 노! 유지비? 노! 설치비? 노! 수십만원대 음식물 체리기가 부럽지 않은 기가 막힌 짤순이! 1분에 수백 개가 돌아가는 엄청난 스피드로 상상초월 탈수 효과! 강력한 탈수역으로 한 번만 돌려도 보송보송! 한참을 놔둬도 물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레스도 팍! 냄새 걱정도 팍! 줄여드립니다! 으아! 음식물 쓰레기 냄새! 저런! 국물이 줄줄! 아우 창피해! 아우 국물! 아우 냄새! 아 여보! 나 이거 안 할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너무 싫어! 어? 이제 걱정 마세요!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 첫째! 정말 간편합니다! 번거롭게 설치할 때도 없습니다! 기존 거름망을 핸드윙으로 바꿔만 주면 오케이! 피스톨을 꽂아 한두 번 그냥 꾹꾹 눌러주면 엄청난 스플드로 회전하며 물기가 쫙! 키친타올로 실험을 대봐도 이렇게 쫙! 찌개 먹고 남은 건더기도 이렇게 쫙! 필요하면 배수구에서 꺼내 사용하셔도 오케이! 둘째! 정말 경제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량제 전국 시행! 음식물 쓰레기의 중량과 부피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음식물 쓰레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버리시면 버리는데 돈 많이 듭니다! 확 줄여야 돼요!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 현명한 주부라면 꼭 사용하셔야겠죠! 엄청난 스피드로 상상 조율 발송 효과! 한 번만 돌려도 보송보송! 물기를 쫙! 제거하니까 부피도 쫙! 무게도 쫙! 버리는 비용도 쫙! 줄어들고 수십만 원대 음식물 처리기가 부럽지 않은 기가 막힌 짤순이! 전기료 노! 유지비 노! 설치비 노! 셋째! 정말 깨끗합니다! 물이 흐를 걱정 끝! 냄새 걱정도 팍 줄고! 한 공판이 처리로 더욱 위생적으로! 걸음방이 촘촘해 음식물이 잘 새 나가지 않고 표민이 매끈해 세척하기도 좋고! 뿐만 아닙니다! 핸드윙만의 특수 기술! 스프링은 스텐레스! 스크린은 고급 황동이라 녹슬지도 않고 오래오래 사용하는 키스톤까지! 위생점수! 10점 만점에 10점!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로 고생하는 주부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싫다는 남편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세요! 빨래는 세탁기 짤순이로! 음식은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으로! 전국의 집집마다 꼭 사용해야 할 필수 아이템! 오늘 파격가에 구입할 수 있는 대박 찬스입니다! 계좌가 오늘 구입하시면 특별 구성품까지 더 드리니까요! 이 찬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제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에 맡기세요! 스프링이 내장된 피스톨을 꽂아 한두 번만 꾹꾹 눌러주면 엄청난 속도로 거름망이 대전! 강력한 온심력으로 물기가 쫙 빠지면서 부피도 쫙! 무게도 쫙 빠지는 놀라운 효과!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 출시기념 초대박 구성! 탄탄한 거름망 받침대! 촘촘한 거름망! 거름망 뚜껑에! 고탄성 피스톤까지! 여기에 오늘 구입하시면 꽉 막힌 싱크대 배수구! 욕실, 세면대, 변기 배수구까지 순식간에 뻥 뚫어주는 배수구 클리너를! 하나, 둘, 셋, 넷! 음! 무려 15포씩이나?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 가격은 겨우 39,900원! 39,900원! 음식물 쓰레기를 확 줄여주는 초간편 음식물 짤순이 핸드윙!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식물, 세면대 등으로 거름망해주세요! 동반할지! 예전의 조절을 고맙게 해주세요! 너는 kines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